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시크릿 랜드 마지막 오 마귀이네 터비고 마귀고 미리보기도 없고 물음표야 그냥 어떻게 되려나 또 쭈니한테 뭔짓을 해서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럴려나 어떻게 할까 비즈도 없는데 그러면 마귀가 자기 실력으로만 어떻게 하는건가 붕붕이도 잘 키우긴 하잖아 갑자기 막 나오네 깡통 깡통버드 그 깡통 아니었나 요시 나의 비밀직거지 잘 도왔고 일전에는 잘 도 도련님을 그럴꼴로 이번엔 내가 직접 외쳐주지 직접 직접 직접이라면서 바로 조립부터 하네 보스러시라 보면 되겠지 근데 마귀 오신건가 마귀 사양이구나 마귀 그래서 패턴은 오우 뭐야 뭐야 바닥 바닥 아 바닥그구나 도너스 바닥같은거 어댕간 도넛인가 아무튼 그거 패턴은 조금바끼긴하는데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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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앗 뭐가 밑으로 까지는데 뭐지 알알알제그로였나 헤이오였나 그럼 이 폭격도 똑같고 자석앉이냐 앗 아아아아아아아아 알 알 알 알 알 알 이번엔 알로 마기 맞춰야 되는거 같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창문 열고 활짝 기다리는거구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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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알 피하는 중간에 아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이거 피하는 중간에 헤이호가 나오면은 요렇게 먹고 이따 또 창문 열고 마중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면 베란 던지물이 던지면 된다고 베란 던지물이 던지면 된다고 베란 던지물이 좌우로 피해주고 지금이지 아하 이러고 밟아? 그렇구만 아 한번이야? 어어어어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저거는 신호등을 뿌시면 되는데 알이 얼마 없단 말이야 아이아이아이아이 어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 근데 저게 깨물지? 아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깨물면은 바둑금방 나오네 어우 승리 왜이렇게 빨라 아이아이아이 아 됐어 아 됐어 어 빠질뻔했다 여기서도 빠지면은 끝나겠지 그냥? 조심하고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 바닥을 닦고 쉬메 안되신데 왜이러실까 오오오오오오오야야어야 폭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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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요 헤이요 아 갑자기 왜 폭탄 피하기? 그러지마 나부터 되지 않았나 이제? 할거 다 했잖아 아니 더 할거야?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엔 톱니 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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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맞네 일단 너도 한 대 맞아 다음은 어어 이것도 오랜만에 본다 로봇들 일대 일이야 그럼? 일랄일랄일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재치사지 가보.. 어 뭐야 뭐야 밑에 있었구나 오 뭐가 맞나 했네 아 아 내가 잘 쳐야지 마귀한테 딜 찬스가 오는 그런건가봐 으아 아 아 아 망할 세게 맞아야는데 아 다 쳐내야지 되는거 같네 누적으로 할거 아니라 아야 아! 망했다 졌다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이거 아직 몰라 바닥바닥 위에 하단 하단 아아 상단! 어 됐어? 나와라 일랄랄랄랄랄랄랄 우어억 우아아 뜯뜯뜯뜯냐? 아 한 번 더 해야 돼? 아 왜? 오야야야 중중중 하하하 중중중 상상 하하 중중중 됐어? 야 저정도로 막 있으면은 좀 그만해도 되지 않냐? 땅땅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으아아아 명치 마지막 나 핍업인데? 하단 하단 중상상 중중중 하하하상상중 하하 으아! 갑자기 트는게 어딨어 하하 뭐 한 번 그럴거 같긴 했어 처음부터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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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번 해봤고 어떤 식으로 하는건지 알았으니까 다시 가는거는 어려운게 아니지 망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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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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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왜왜왜왜 얘를 지금 매트를 하고 있냐 음 앞이 것들은 간단한데 음 왜 그 뻔치지길 나는 어려워지냐 왜 이렇게 아예 아예 하나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겉에만 열렸네 종일 비행기 날아있는건 가운데 있다가 떨어지는 옆으로 살짝만 그리고 조준 발사 일로와 빵 겉에만 열렸네 다 좋은데 넘고나서 색연필이 너무 환정이 좋단 말이야 응 여태 아끼 났던 폰형도 저기다가 다 몰팡 떼려놨나 일단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색연필이 써주고 제일 먼 곳에 마귀가 나오니까 이러면서 점점 앞으로 망알 안맞으려고 했는데 에잇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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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하다가 발 뱉는거에서 이제 좀 별 어만짓 하지 말고 요것만 잘받아먹고 입 벌려 아니다 톱니 먼저여야지 톱니는 그냥 착착착착착착착착 샤샤샤샤샤샤샤샤샤 그러면서 짠 이 간단한거야 아 생냥필 아 쉽게 맞은게 또 좀 아깝네 이러면 에잇 어라 하단 먼저였냐 어디였냐 하단 허허허허 됐다 일단 시작은 안맞고 집중좀 해볼까 그럼 등뼈 두번째는 모아서 치다가 두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끊어치는거 으아 중중중 상상중 하하 중중중 됐다 후우 빠빵빵빠빵빠빵빠빵빠빵빠빵 빠빠빵 롤롤롤롤롤롤 뭐 무식하게 막 뽑아도 되는데 가운데로만 맞어가지고 어떻게 되긴한것 같은데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디갔어? 아알á 배빡 된건가 무슨성이야 이거 이쁘다? 피치성인가? 아무튼 깼다? 후 빰 아이고 힘들어 탑이 무너지는 거냐 기운해 모든 코스 클리어 마귀 굉장한 레어 마귀 보스 챌린지 됐어요 이거 두번은 못하겄다 이거 노미스 클리어도 있을텐데 시간 안에 클리어도 있고 시간 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노미스는 도저히 못하겠다 유신 대단하구나 여기에서 봤는데 엄청난 썸이었어 보고있으니 배가 고파지더라고 니가 뭘 했다고 연료통 확 줄여버리네 고의성 가분한 것 같은데 317개 전 스테이지에 있는 거 싹 다 긁어모아라 이거구나 보스 챌린지까지 잡쳐가지고 안해 굶어 죽어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요 시크래프트 월드 시클린랜드까지 일단은 다 끝을 봤는데 뭐 방금 저 크래프트니 말한대로 플라워를 싹 다 모으면은 뭐 추가 보상 뭐 이런걸 주겠지 싶은데 아우 난 그 어우 난 됐어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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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난이도 한번 맞봤더니만은 정신을 못차리겠네 자 그런거로 요 시크래프트 월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밌긴 재밌었는데 마지막 클리어 특전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랜드였던 만큼 난이도는 상당하긴 하네 아무튼 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채널 구독이랑 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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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